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긴장된다 집중 저명을 딱 봐봐 불을 막 다 갖다 끄고 이상하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9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불행하다 시리즈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유력가들에 대한 일곱 번째 저주 이 성경 안에서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등장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40일의 희생, 참회, 정화 이런 시간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못 만드는 숫자가 없죠 1과 2와 3을 통해서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다가 1이 하나 더 추가되면 충만해진다 완전해진다 그래서 슬롯머신에 칠칠칠 나오면 밑에 충만하게 칩들이 떨어지겠죠 가본 적이 없지만 재밌다 그렇게 재밌나봐 그게 얼마나 그 한 번 따는 그 느낌에 한 번 사로잡히고 나면 그죠? 거기에 있는 모든 돈들이 내 돈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쾌감들, 정서적 쾌감을 느끼니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튼 어떤 저주가 또 이번에는 이어지는지 한 번 가봅시다 불행하여라 불이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내려가는 자들 이 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그런데 사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체계는 이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한다? 그걸 표방을 하지만 실제로는 약한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소송을 시작을 하면 소송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고 법도 있는 놈들이 쓰는 거지 없는 놈들은 못 쓴단 말입니다 쓰고 싶어도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본적인 체제들은 더욱이나 그런데 그 안에 특히나 더 강자들을 두둔하고 약자들을 짓밟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하느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하시는 걸 우리는 역으로 읽어낼 수 있죠 하느님은 낮은 데를 살피시고 높은 이를 낮추십니다 이건 마리아의 노래 마리피카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성모님의 노래에도 잘 드러나 있죠 힘없는 이들을 들어높이고 힘있는 자들을 내치시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고 뭐 이런 겁니다 너희는 징벌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점은 지상 안에서만을 선을 닦아서 하면 세상이 하는 게 맞아요 탄생과 죽음이라는 자원만을 놓고 여기에서 최대치를 누려야 이 사람이 대빵인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김에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에다가 인맥 다 아버지 인맥 통해가지고 좋은 직업 얻고 해가지고 빵빵하게 살면 잘 사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게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왜? 뒤에 뭐가 오는데? 뒤에 요만한 게 오면 붙여봤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100에다가 1 더해봐야 100일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100에다가 한 얼마 더 갖고 1조를 한 번도 해봅시다 갑자기 100이 무색해지죠 내가 천만 원 갖고 있는데 백만 원 달라고 하면 손이 좀 떨릴 거 아이가 그래가 우리 천주교 아닙니까? 천 원짜리 낸다고 와 돈이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100조를 갖고 있어 그냥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만 해도 한 5천만 원인데 5천은 너무 약하나? 한 100억 됩니다 100억 하루에 그냥 1억씩 써도 아무 깨구도 없어 그런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겠죠? 작았던 건 우리의 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두고 사람은 모두 다 그 세기라고 칭하는 거죠 그걸 세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을 주기로 자신의 탄생과 죽음의 시기를 어림잡아 세기라고 물론 100년을 세기라고 하지만 사람이 거의 100년을 못 살고 죽잖아요 까딱까딱 하니까 그래서 그 세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데 그 뒤에다가 영원을 붙여버리면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을 기준점으로 한 가치로 이 지상을 이끌고 나가는 이가 현명해진다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영원의 만족스럽다면 그 만족스러움을 위해서 이 지상의 어떤 종류의 희생 고통이 감내되더라도 충분히 가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원이 끊겨버린다면 남아있는 희망은 지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누려야만 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대로 누릴 수 있는 쾌락들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의 요소 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아가는 거고 고급진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밥을 하루에 열 끼씩 먹지는 못하거든 저는 벌써 한 다섯 끼 먹은 기분인데 콩국수 맛있대요 콩국수도 먹고 떡도 먹고 커피도 먹고 디카페인 커피도 먹고 오면서 돈가스도 두 개씩 얹히는 거 먹고 아이스크림도 한 개 사먹고 오늘은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노난 날입니다 돌아다니면 잘 먹잖아 집에 있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때 3분 카레 먹고 저녁때 3분 짜장 먹고 그랬거든요 맛있어요 맛있긴 진짜 맛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먹으면 몸이 약해질 것 같죠 그래서 가끔씩 일은 나와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너희는 징벌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날 그날이 사실상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없는 날인 겁니다 근데 없느냐? 있죠 바로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징벌의 날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급의 날이 되는 거죠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걸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함 속에서 누군가는 낮아져 있다가 높아짐을 체험하면 구원이 되는 거고요 다른 누군가는 높은 상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절망을 체험하는 거죠 가톨릭이 예전에 어떻게 퍼졌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가톨릭이 퍼졌을까요?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헌데 이 사람들을 한 군데다가 몰아놓고 형제라고 부르게 하면서 이 신앙을 설파를 했단 말이에요 양반이 쌍놈하고 같이 앉아가 형제님 형제님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근처도 못 갔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빵과 같은 성찬을 나누면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따로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이미 구원이야 꿈꾸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어른들 선에서 이제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고 신앙의 현실적인 면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타로 전보고 사주보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구가 없는 게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 그걸 찾는 것은 자기의 현세적인 이권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 현세적인 영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불려주는 신앙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사주보고 전보고 이번에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쌀알 던지가 한번 봐주이소 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징벌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멀리서 들이닥치는 폭풍의 날에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성경의 기본 관점은 이거죠 너희는 영원하신 하느님을 두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육신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흐트러지겠으나 너희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 하느님의 숨결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영혼이 존재를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장막을 거칠 때 육신은 남겨져서 썩어지겠지만 영혼이 지속되는데 그날이 너희에게 지금 불행하여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 징벌의 날이 되고 폭풍의 날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고 너희의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 실행하기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르베스트 산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갔다가 그걸로 갔다가 우리 축구부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손흥민, 토트넘의 50가지의 명장면이라면서 꼴 넣는 장면들을 딱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저 멀리서 쫙 비추고 그렇죠? 아 요 놈이 여기로 갔다가 요 수비수 있으니까 저기로 제껴가지고 공을 옆에 딱 주니까 손흥민이 쫙 달려주고 빡 빈 곳으로 넣는데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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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하고 우리는 그 보면서 전부 다 감독화되잖아 감독으로 비위 되는 거니까 비위 그런데 막상 내가 그 현장에 또 저렇게 까 보마 뛰고 싶어도 다리 힘 다 풀리고 뛰지도 못하고 나이는 40 중간쯤 못지 20대 때는 저도 잘 뛰었어요 안 잘 뛰겠습니까? 그렇죠? 제 별명이 땡크였습니다. 땡크 저는 공격은 뭐하고 공격할 그런 눈썰미가 없었어요 수비, 100% 수비 그런데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공 들고 오잖아요 쫓아가 퉁가쁩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반칙이겠지 그런데 신학교에서 반칙 같은 거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원장 신부님이 계셨어요 김정호 신부님이라고 엄청 엄한 윤리신학자예요 윤리신학자 제가 한 팀 같거든요 원장 신부님 신학교 원장 신부님을 나를 신학교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을 축구판에서 만났는데 뭐 나 수빈데 왜 그 넘버스리 짠 최영희? 최영희? 나 존슨 존슨 딱 잡고 그냥 막 퉁가쁘띠 그날로 영웅됐습니다 그날 계속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죠 야 그때 니야 원장 신부님을 퉁가 자 쓸데없는 얘기고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고 너의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이 영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도는 잠깐 여기다 높여놓을 수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어 그래 그러면 담배 끊겼구만 이게 됩니까? 실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에서 벗어나기까지 이루어야 하는 과정들이 실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생각을 들어 높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아 맞아 영원한 삶이 있지 아 하느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분이 주인 맞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다? 세상과 세상 돌아가는 삶에 그리고 돈의 영향력에 상당 부분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 자신을 너무 쉽게 앞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쓰는 속담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사타구니가 의외대? 쪽 잡아 찌지 피가 쫄쫄 난단 말아라 오늘 우리 뽁돌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 있거든요 비가 살짝 왔으니까 산책을 시킬게요 폭삭 젖었잖아요 가을을 틀을 어디에 깎아놨나 하면 이 위에만 티셔츠 벗겨놓은 것처럼 이것만 딱 깎아놨거든요 그래서 궁 뒤에 트레이가 복시복시랬어 그런데 오늘 보이 너무 추잡은 기라 그래 이제 깎기 시작했다 제가 직접 제 강아지 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타구니 살 있잖아요 고울 털을 이렇게 똑 잡아 당기띠 봐 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이 딸려온기야 어떤 일이란지 아시겠죠? 깨짱 하는 거예요 이 찝히는 기라 아이고 미안해라 그래 맛있는 간식 한 개 주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돼? 고래돼 사타구니가 쪽잡아 쬐진다 카이 끼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영역에서 우리를 너무 섣불리 때로는 사람들 중에 쓸데없는 열성에 사로잡힐 때 나를 성인 수준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이 괜히 성인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엄청난 내적 벗어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인의 자리에 가다한 건데 우리는 성인전 한 번 읽으면서 나를 거기다 갖다 붙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현실을 올바로 알고 거기에서 한 걸음 정도만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 접목시켜야 돼요 포로들 사이에 쭈그려 앉거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잡혀가든지 아니면 살해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이건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같은 영역이죠 넘어갑시다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의 몽둥이들을 다 지고 있죠 모든 항공모함, F-35, 5만 종류의 현대과학 기술에 최종적으로 접목시킨 모든 무기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쉽게 욱 못합니다 위에서 힘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슬슬 그 기틀이 흔들리고 있죠 경제가 점점 더 흔들리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버텨왔어요 미국 경제가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그렇게 가다가 한 번씩 꺾어주죠 그래야 다시 바닥을 치고 그리고 그 꺾어지는 그 속에서는 가장 힘없는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안 닿습니다 빵빵한 집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여름 남아 뭐 망고 딴 거 하나도 안 불어 누가 고통받아요? 뉴스 보기 그렇대 영세민 아파트에 에어컨 틀고 싶은데 틀어뿐만 집 전체 전기가 다 나쁘어 그러면 냉장고 음식 다 썩어뿐고 엘리베이터 멈춰 아프고 겁이 나서 틀지를 못해 경제가 그렇게 망가질 때마다 항상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있는 이들은 더욱더 돈을 벌죠 아시리아는 바로 그런 강한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 도구를 가지고 하느님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강대국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페르시아, 이집트, 로마 여러 가지 제국들이 항상 그 시대마다 힘의 절정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그 몽둥이를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불행하답니다 역시 지금은 계속 불행 선언을 하는 중이니까 다음 장쯤 가야 이제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계속 불행 시리즈입니다 좀 참으세요 불행하여라 근데 사실은 잘되는 어떤 이야기보다 누가 못되는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죠? 누가 잘된다 하는 거야 뭐 그런가 싶지 자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하느님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2000년 초반에 유행하던 사상인데요 뉴에이지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했던 건 하느님이 에너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느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라는 건 우리는 이런 실리콘 덩어리나 유리조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은 우리와 대면에서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없습니다 관계를 쌓는 이들이 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하느님은 더한 신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 신격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활동하시는 분이고 힘 있는 이들을 깎아내리고 힘 없는 이들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일을 당신의 섭리라는 거대한 청사진 계획표 속에서 하시는 거라서 우리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 짧은 시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긴 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한 올은 너무 작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한 올이 그냥 한 이 정도 굵기로 보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냥 면으로밖에 안 보이죠 하느님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삶을 시실과 날실로 삼아 그런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가운데 눈에는 검은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검은색의 눈을 담당하는 실은 전부 다 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느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 가운데에는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찬란한 색깔들도 있지만 어느 색깔인가는 눈동자의 가장 중심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박히기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요 이 정도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야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그런 이 시실과 날씨를 짜는 가운데 당신의 자비를 우리는 하느님이 자비롭기만 바랍니다 그냥 뭐든 다 용서해 주기를 바래요 실제로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야 하느님 다 자비로운 분 아이가?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어두운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개인사의 삶 또한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대놓고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은 그냥 자비로워야 하는 분 아닌가 여기서는 지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하느님이 자비로울 때 자비에 감사하고 정의로울 때 정의를 수용해야 하는 게 인간인데 지금 야가 하느님을 지 나름대로 결정해놓고 지 욕구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느님을 자비에다가 끌어모아 내려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때 자비가 필요한 이에게 자비를 선물하시고 하느님은 정의를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후재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자비롭기만 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해 물질을 쏟아내고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도 자연이 다 일단 담고 있어야 돼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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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다시 우리에게 뻗쳐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의 문제지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놓은 어둠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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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결국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죽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죽어서는 죽은 상태에서 갚아야 됩니다 차라리 살아있을 때 돌아오는 게 나아요 왜? 그럼 정신이라도 차를까 아이가 그런데 어떤 애들은 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내가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술을 한 잔 먹는다고 내가 아니 박살납니까? 아니죠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박살 안 납니다 한참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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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증세가 쪼매 오기 시작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는데 이건 와는 끼고 와 내가 이래 아파야 되노 하느님 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저는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면에서 나에게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같이 잘 산 사람이 없는데 와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됩니까 전기세 와 전기세도 못 내고 지금 우리 성모울탈이가 성모울탈이 전기세 못 내고 있답니다 여기는 파리바게뜨가 아니잖아 파리바게뜨는 가보면 오만큼 다 만들어내거든요 돈도 많겠다 이런 것도 시험적으로 생산해보고 저런 것도 시험적으로 생산해보고 그 중에 사람 입에 맞는 거 대박해 그냥 내일부터 빡 생산해가지고 전국망에 공급해버리면 파는 거 일도 아닌기나 근데 여는 그게 안돼 여는 힘든 걸 힘들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곳이 돌아가야 하는 방식인 겁니다 아시리아 얘기하다가 너무 옆길로 샜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이게 원래 아시리아의 본 용도입니다 아시리아야 너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나는 너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겠다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괜찮다 그건 허락된 영역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더러 약탈을 하고 강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거대한 시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재난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있죠 오늘 울산 갔다 오셨다 하지만 지금 울산에 물난리 난 거 아시죠? 그런 일들은 누구한테 항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그랬는 걸 물론 사람들은 또 항변할 때를 찾습니다 이 물 내려가야 되는 하수구 누가 막 하나 너 이거 관리자 누구 이런 거 찾을 거예요 그런데 앞마을이 그런 걸 찾는다 해도 하루에 100ml씩 물이 쏟아지는 판에 누가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겁니다 피로한 때에 피로한 영역에서 강탈과 약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은 어떻게 스스로를 간주했느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원래 주어져 있는 정의의 막대기 역할 나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가 있을 때 이놈! 하라고 있는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너무 지나치게 아름다워져 버린 겁니다 힘이 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삿댄 생각이 막 들어갑니다 이는 비단 아시리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로 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미국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서 최근 들어 나오는 영상들 옛날의 영화들은 영화의 미적 표현을 한다고 바빴습니다 재밌는 시나리오를 짜고 그걸 영화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표현해내고 좋은 음향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술의 본질에 집착을 했다면 지금은 영화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주인공이 자꾸 흑인으로 더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남남감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려고 하고 이게 그들의 내면의 영역이 반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걸 그들은 자꾸 옳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본래의 역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릇댐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왔던 이유가 뭡니까? 공상당에서 우리에게 침범을 해왔고 약탈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 잘 안 합니다 나한테 득이 되면 해주고 안 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얘기고 제가 지금 거대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부유해지잖아요 차라리 옛날부터 부유해왔던 사람들은 그 나름의 교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예를 들어 우리 최부자댁 알죠? 그런 사람들은 존엄했어요 나라가 흉년이 들면 심지어 자기 국간을 풀어서 가난한 이들을 먹으라고 살리는 좋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현대의 졸부들은 비트코인이나 주식 잘못이 아니지 주식을 잘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땡겨낸 사람들은 내면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채 부가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면이 여기에 맞게끔 가는 게 아니라 뒤집혀서 가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 낼라카면 멀었습니다 일단 전기세부터 내고 전기세도 못 내면서 먼 사장질을 하라카노 다시 돌아와서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 교만해지는 거죠 내 힘을 실험해 보고 싶고 내 힘에 못지않는 것은 짓밟아버리고 파괴시키는 게 재미난 겁니다 원래 애들이 그렇잖아요 괜히 개미집 지나가다가 발로 팍 잡뿌고 개미 그냥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지기쁘고 간단 말입니다 잠자리 잡아다가 꼬랑귀 뒤뜯어가 강아지풀 뒤끄워져가지고 난리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쏘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잔인한 건 못해봤고 그건 해봤습니다 깨구리를 잡아다가 굴을 파가 그 안에 딱 내놓고는 앞에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감빵을 딱 만드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고는 다 나중에 풀어줬습니다 하여튼 어린 시절에 그런 장난들 많이 쳤죠 나보다 힘 없는 요소를 발견을 했을 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 다스림이 아닌 거죠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제후들은 모두 임금이 아니냐 나는 그 임금들의 임금이다 그게 나 아시리아의 황제다 뭐 이런 겁니다 칼로는 카르크미스처럼 되지 않았냐 하마스는 아르파처럼 되고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처럼 되지 않았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들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국들을 내 손이 장악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을 장악했으니 내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나는 신이다 다음 주에는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그건 다음 주에 하는 기고 지금 이 아시리아라는 존재는 자신의 힘을 세속적인 힘을 더욱더 더욱더 강화시키다 보니까 마치 스스로를 신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 특별한 이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 중에 그 드라마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 사람한테 저수진과 어디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완장을 하나 딱 채워줬더니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온갖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이 나서기 시작하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밑에서 신음하면서 일하기보다 그를 짓밟고 일어서기를 즐기는 내면을 은근히 갖추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마리아와 그 신상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과 그 물신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아시리아 임금의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행과 그 눈에 서린 방자한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오만 교만 방자함 하느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걸 하느님은 좋아하시겠죠 뭡니까 순명 겸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서품선구가 겸손과 기도인 게 그거예요 제가 부재생활을 하면서 이제 곧 서품을 받을 텐데 보통은 서품선구를 하면 이제 성경구절 중에 하나를 그냥 뚝 따와서 서품선구를 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지고 살아가야 될 걸 서품선구로 삼고 싶었어요 어떤 신부님들은 자기 서품선구가 뭔지도 까문단 말이야 성경구절 잘못해서 긴 거 떡 정해놓고는 지도 까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늘 지니고 살 것 그때 당시에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개가 있었으니 하나는 하느님 앞에 겸손이 있는 겁니다 겸손은 정말 하기 어려운 거라서 그래요 내가 겸손해서 겸손신부가 아니라 겸손이 없으니 겸손하기 위해서 그 선구를 눈앞에 두고 늘 되새기기 위해서 겸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과의 유대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목줄을 딸딸딸딸 왠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항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사실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똑똑하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왜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장기 두는 사람들 그죠 눈앞의 것만 안 보죠 내가 요래 두마 자가 요래 둘끼고 자가 도래주마 내가 요쪽을 살짝 내주는 척 하면 그거를 보고 따라오면 나는 저 사람이 맹목적으로 잃고 있는 요 부분을 공략을 해서 장이요 하면 되겠다 몇십 수 앞을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시세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나라 미래도 은근슬쩍 간섭을 해서 절로 돌아가야 될 기차를 요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하철역이 원래 생겨서는 안 되는 곳에 지하철역을 해서 자기가 사둔 건물을 역세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보는 거죠 머리 좋습니다 머리 나쁘면 보자 못해요 머리 좋아야 됩니다 서울대 나와야 되고 고등대 연대 나와야 돼요 저도 신학교 안 갔으면 그래 갈긴데 그랬으면 지금쯤 어디 대기업의 상무 내가 알로 보고 있겠지 아이고 공부 잘했어요 그건 솔직한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뭐 썩 잘하지는 않았지 서울대는 갈 실력은 안 됐어 하지만 연고대는 우습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3 때는요 한창 수능 모의고사들을 막 쳤거든요 저 때만 해도 좀 어려운 수능이었어요 제가 수능이 2세대인데 그래서 모의고사에 우리는 신학교를 어차피 들어갔는데 신학교는 겉라인이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깐에 막 장난쳐 보는 거예요 요도 넣어보고 저도 넣어보고 연대 넣어보고 고대 넣어보고 어느 과 넣어보고 어느 과 넣어보고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끌어모아 끌어모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계속 갑시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 국경까지도 그어버리는 거죠 어떤 나라 가보면 국경이 직선으로 쫙 돼 있습니다 그네들끼리의 합의로 이렇게 하자 하고 쫙쫙 끄어놓은 거예요 볼리비아 같은 나라 가면 국경이 선으로 쫙 꺼져 있습니다 또 거기는 옛날에는 바다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성교를 하던 볼리비아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칠레하고 잘못부터가 바다를 뺏긴 거야 그래서 볼리비아 사람들은 칠레 사람들을 그렇게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라이키네 나라가 쪼그라들지 뭘 수출할 길이 다 막혔잖아요 나라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라이 가난한 거예요 파라가이하고 두 나라가 남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심장이 제일 가난해 그렇게 경계선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좌의 안전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렸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이들 속에 들어있는 그릇댐 하느님이 싫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몽둥이로 내려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시리아가 그 역할을 해온 겁니다 헌데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 교만을 키워온 거죠 이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승승장구한다 어떤 거룩한 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항상 겸허함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이 치신단 말입니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둥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드리듯이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드렸지만 그 어떤 새 한 마리도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제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쫄았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네 뭐니뭐니뭐니 해도 미국이 이래 하지마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깨갱소리도 뭐합니다 까불면 미군 뺀다 뭐니까 뭐 그럼 우리 안보가 엉망이 될 건데 물론 인자나 막 저 위쪽하고 붙을 힘은 남아돕니다 근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죠 그리고 그 강대국을 얻고 있는 게 여전히 득이 되는 거고 또 굳이 북한만이 아니라도 국제정세 한가운데 지금 몰려 있어요 러시아 있지 중국이 있지 저쪽으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신기하고 그죠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아온 것도 신기해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감사 안 하죠 감사는 커녕 이제 출생률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왜 이 헬조선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딴 나라 가고 싶어 젊은이들은 근데 제가 딴 나라를 가보니까요 한국이 최고라 한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봐 아니 박수를 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인께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도 한국의 모든 인프라나 준비되어 있는 요소들이 진짜 낫습니다 한국 사람만 그걸 잘 몰라 근데 한국의 나쁜 자이 뭐냐 정신이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약해지고 인내가 부족해지고 모자라지니까 못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성소도 없어 저는 항상 사제인사가 나온다 하면 일단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면직사제가 있나 또 뭐 무슨 사건난 사제가 있나 그나마 요번에 서울인사 때는 좀 조용하더만요 근데 딴 데 보면 뭐 두 카마 한 개씩 두 개씩 막 나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신부님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코팅이 딱 된단 말이랄 기도를 딱 하마 더러운 영을 마음을 품고 있던 이들이 그 내면의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우리가 어떤 요소들에 유혹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안카마 알콜 중독 무슨 중독 성중독 도박 중독 막 빠지는 거예요 뭐 뜨끔합니까 왜 이렇게 샀노 계속 갑시다 이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정말 웃긴 상황을 묘사해놓은 거죠 내가 들었는데 야가 나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야가 아무리 무게감이 있고 뭐 한다 한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주체를 어찌할 수는 없어요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 투덜댈 때 대상을 잘 선별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투덜댈 수 있죠 근데 하느님에게 일이 왜 이러냐 라고 투덜대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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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본래의 자리에 안 두고 내가 욕구하는 방향으로 하느님을 끌어당길 때 하느님의 이름을 지멋대로 부르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주 망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여기서 비대하다는 건 물론 살도 쪄 있겠지 저도 살이 쪄 있잖아요 그죠 배가 뽕냥하죠 저는 이걸 키세스 복근이라고 부릅니다 알죠 초콜릿 볶은 키세스 자 근데 몸의 비대함도 비대함이겠지만 사실은 영혼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몸이 살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움직이죠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안 움직이고 싶어져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영혼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교만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웬만한 자극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사실 사람이 아프면 겸허해집니다 돈도 내가 건강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죠? 아프면 뭔 소용이야? 네? 내가 아픈데 물론 아파서 치료비로 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원래 돈을 버는 목적은 치료비로 쓰려는 게 아니죠 즐기려고 돈을 쓰고 누리려고 돈을 씁니다 근데 아픔이 다가오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다가오면 그런 일들이 요즘 보이지 않나요? 실컷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어느 노선이 확 바뀌어서 이 사람의 일이 폭삭 망그러지는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집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뭐 티몬 위메프 사태 그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생기업이고 이커머스의 신흥강자로 등극했는데 갑자기 또 쿠팡이 뜯이 이제 또 쿠팡이 왕자를 쥐나 했더니 알리 익색프레스하고 저 뭐고 테모하고 이런 아들이 중국에서 막 넘나들고 폭풍우가 막 치는 거죠 한국 주가가 얼마 전에 팍 떨어졌잖아요 나야 주식을 안 했길래 그 소식 듣고 아이고야 저다 돈 얹어놨는 사람은 가슴이 얼마나 시럽겠노 싶더라 우리 하사장님 주식 안 하죠? 주식! 또 하나 자 그렇습니다 주식빵입니다 그렇지 빵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뭐 어디다 투자를 하겠노? 영성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겠죠 영혼의 기력을 불어넣는 일이니까 사실 사람은요 가장 근간에서 바라는 곳에 늘 마음을 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거기에 방향 지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쉬면 앞만 집안 방문을 잠그고 머리카락을 쥐뜯어 잘라놓고 여식아들 그죠? 옛날에 그랬거든 정신 못 차는 아들 막 머리끄덩이 잡아가 다 잘라뿌고 어? 어디 쪽팔리가 못 나가게끔 근데 그 캐도 어때? 모자 쉬고 나가 뭘 해도 한다카 있긴 해? 왜? 먼저 내면의 영역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적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건 이 내면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작업인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시하지만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겉으로는 하나도 안 달라지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불길이 되시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속은 불로 깨끗하게 되고요 타버리는 것들은 불로 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 속에 금속이 들어있다면 영화로운 가치들이 복된 가치들이 들어있다면 불을 매번 거칠 때마다 강해집니다 원래 금속은 그렇게 정렬하는 거예요 대장간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망치로 저거 때리고 있죠 그죠? 실컷 때리고는 또 불에 넣어갖고 실컷 뜨겁게 만들었다가 또 꺼내갖고 땅땅땅 때립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 강철의 조직이 더 견고해지고 딱딱해 눌러붙으면서 그 어떤 것에도 손상받지 않는 금속이 되는 거예요 원자의 배열을 곱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내면 속에도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래 전기세 못 내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이 성모 울타리의 내면 속에 있는 굳건함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체험을 또 주시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신앙적인 요소로 태워주시는구나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저도 선교제에 있으면서 정말 신기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누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 진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자다가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 동네에선 유지긴 유지예요 교구에서 주는 월금만 해도 그 동네에서 유지처럼 삽니다 집에 가정부 드리고 사제 간에 가정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의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꼭 어디서 연락이 와 진우야 네 지금 여기서 사목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모아서 뭘 하자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네가 생각이 나더라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나? 땡큐! 이거 쏙 빼서 여기다 딱 꽂으면 딱 맞아 진짜 거의 뭐 1단위도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쏙 빼서 여기다 쏙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도 그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게 내가 뭘 배우기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뭐든지 다 들어주지는 않아요 다 들어주면 교만해지거든요 다 들어주면 아시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때는 꺾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힘 없는 존재다 교만해지지 마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불길이 되시어 그의 엉겅키와 가시덤불을 단 하루에 태워 삼켜버리시리라 그 화려한 숲과 과수원을 그분께서는 모조리 파괴시켜버리시리라 그러면 그는 병자처럼 말라가리라 지금 아시리아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나 보지 지금 로마를 누가 기억해요? 그냥 로마 라틴어 그게 이제 로마 시대에 쓰던 말이죠 지금은 사어 죽은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를 어디서 쓰느냐? 신학과 의학에서 씁니다 무슨 학명정할 때 라틴어를 써요 그런 때나 쓰지 아무도 일상용어로 안 씁니다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 남은 것은 몇 그루 되지 않아 아이라도 그것들을 기록해둘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10분까지 할게요 10분에 시작했으니까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전까지는 자기들을 치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눈치를 봐오면서 거기에 목줄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줍시오 배고픕니다 밥 좀 줍시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께만 충실히 의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신앙에 내가 헌신을 하면 현세적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현세적인 영역도 정돈되어 갈 겁니다 이걸 근데 안 해보잖아요 왜? 여기 던질라니 겁이 너무 나는 거야 지금 우리 본당이 딱 그렇거든요 3억 임원들이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정돈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선출을 해야 돼요 아직 이제 전임 임원들하고 면담만 마쳤고 신임 임원들하고 면담을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임 임원이 될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상이 되죠 섣불리 자기를 내어받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신부님 저요 이런 데 제가 좀 좋아하니까 이런 일에 혹시 있으시면 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성당에서? 못 봤죠? 왜? 없거든 신부님 빵 파는데 필요하시면 좋겠습니다 빵을 파는데 저는 영혼의 빵을 잘 파는데 지금까지 빵을 팔아서 이제 영혼의 빵을 파는 어부가 되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 선물 탈이라는 존재의 의미는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현대 성당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화에 갇혀 있습니다 맞죠? 그냥 지묵주기도 하고 뭐 지 활동하고 자기 성당 안에서 개모임같이 레지오 활동하고 그거 하고 앉았는 거야 맞습니다 흔히 그렇게 빠져들어요 왜? 그게 자기의 안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편안하거든 그렇게 신화생활하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열매가 하나도 없어 바로 그럴 때 이 성모 울타리가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여기 빵을 사가 사장님이 한 천억 원 남길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건물 새로 빌딩 하나 올리고 아니잖아 깨끗해봐야 월급 주고 300원 300원 뭐 기껏해봐야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일한 만큼의 몫을 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좀 맛있는 빵 만들어가 그냥 이 공장 그냥 운영될 정도로만 유지하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만한 좋은 기회가 따로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움직여줄 수 있는 특히나 현대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뜬금없이 색다른 누군가의 병자를 간호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왜? 병원 시스템, 요양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병자를 돌봐야 할까요? 남아있는 기회가 하나 있으니 뭐겠어요? 부모님이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신심 있는 부모님은 흔히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왜? 그때야 자녀들이 그래도 돌보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예요 하느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됩니까? 어 안 된다 네 말고는 너희 자식이 사랑을 실행할 기회를 가질 때가 아무데도 없다 니라도 그렇게 있어야 자녀들에게 기회가 선물된다 이런 해석을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케이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마무리 합시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용맹하신 하느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설사 바다에 모래갔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자꾸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게 반복되죠 세례만 받았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거치고 물을 쫙 부었는데 남아있는 큰 돌들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이들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쉬울 것 같죠 하늘나라에는 지상에서 누리던 쾌락이 멈춰집니다 그럴 기회도 없어지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선을 즐기던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옥이 유예되어 있는 겁니다 왜? 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에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정화되어야 하는 그걸 미리 땡겨서 정화하는 사람들이 지상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죠 여기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드물겠죠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정의가 넘쳐오를 것이다 정령 주 망군의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된 멸망을 온 세상 한가운데에서 집행하실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하기에는 또 한 장이 남았다 여기까지 합시다 23절까지 그래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건 없죠? 늘 그렇지만 그죠? 그래요 궁금할 게 있나? 다 설명을 했는데 자 영광석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